우리 데뷔 어떻게 할까? 한중일을 안 한다더라구요. 아 진짜요? 우리가 데뷔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서바이벌식으로 하지 않을까? 서바이벌 해보라구나 서바이벌 서바이벌 삼국, 일본, 중국 이렇게 세븐유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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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수능이 있었어 제가 듣기로는 한방에 팡 나왔어요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첫 데뷔를 했을 때 유닛 세븐유딛 서바이벌 세븐영 세븐영 제일 처음에 서바이벌 assignments 그냥 살아남는 몇명? 딱 나가고 그게 나간 다음에 중간에 넣을수도 있는거고 우리는 유닛 나오고 그 다음 유닛 나오고 벌써 위크? 어쨌든 참 무궁무진하나 무궁무진해요 근데 유닛으로 나와도 여기 이 유닛은 한국 어디 이 유닛이든 중국, 일본 이렇게 나눠주니까 계속 돌거같아요 유닛이 만약에 3팀 있으면 계속 한 바퀴 찍을거야 그렇지 그렇게 돼야 아마 알아지겠지 빨리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데뷔신자 언제 할까? 그렇게 할까? 너는 언제? 추측 저는 올해만? 한솔이는? 저 마음같아서는 내일 데뷔하고싶지 아 아닌거같아 나도 내일 하고싶어 나도 난 지금 지금 내 생각도 4년쯤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아니야 이번 말도 괜찮을거같아요 이번 말도 괜찮을거같아요 저희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려한 모습으로 데뷔하고싶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데뷔하고싶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정말 마음속이 되었죠 우리 눈으로 를 먼저 고정? 오늘 눈으로 가르쳐